원래 판다곰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희귀동물이라서 희귀동물 보호기금을 부담해야 되는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러한 일이라서 그 성사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. 그러던 중에 삼성 에버랜드 측에서 판다곰 도입을 맡아주게 됨으로써 이 일이 성사되었습니다. 참으로 아주 다행스러운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저는 먼저 판다곰 도입에 합의해 주신 양국 정상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두 분 정상께 우선 아주 깊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또한 어려운 결단을 내주신 삼성 이재용 부회장님과 그리고 김봉영 삼성 김봉영 사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뒤에